저렇게 도착하자마자 왔구나 우리 집에. 셋째 아들. 아이들 너무 귀엽죠? 그러니까 딸들, 아들들. 이때까지는 못 보던 그림이기 때문에. 영어. 소개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에wand, 엄마가 53세 년.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한국에 있다면. 저는 헌neke. 51세 년. 저는 모든 것이 아들, 아들. 그 아이들. 근데 나 이름 외우느라고도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. 그리고 엄마 아빠 이름도 굉장히. 이 프로그램이. 이쁘죠. 약간 배우 느낌. 너무 예뻐요. 제주도는 발음 너무 좋아. 한국에선 정말 어려워요. 우리는 정말 많은 가족이에요. 다시 노래할까요? 이 시간에 안 될까요? 광고 모델 같지 않아?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에요. 네, 가자. 셋째, 넷째가 너무 귀엽다. 이즈와 모드는 굉장히 잘 봤네요. 네, 그렇죠. 나는 처음에 땅이인 줄 알고 있었어요. 귀여워. 아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superfuturistisch. futuristische... 뜨거워요? 몇 시원이야. 프렸트公이 들어와요? 이 subway 시원으로 탑고끈이 굉장히 잘해. 아이 τουςuin 정말 좋아해서 요런이 ces해요. 아, 이 subway에서 탑고끈이 굉장히 잘해요. 네, 외모아. tactical 기회운스입니다. 네, 뭐라고요?